이달의 책 안나가 소개하는 이달의 책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이달의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필름 지은이 오자와 다케도시 옴기니 김향하의 1년 뒤 오늘을 마지막 날로 정해두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25년 동안 3,5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돌본 호스피스 의사입니다. 책에는 총 17가지 다채로운 질문이 각 장의 시작과 끝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 환자가 스스로 인생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존엄치료 방식처럼 자신만의 정답을 적어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좋은 인생이었는지 그렇지 않은 인생이었는지는 제3자가 절대 판단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격려와 응원, 환자와 가족들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의사로서 들려줬던 실질적인 조언을 더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 삶이 1년 후 끝난다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책에서는 특히 우리에게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해보길 제안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파란만장하고 재미있는 삶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은지, 착실하게 살았다며 자랑스러워하고 싶은지에 따라 삶의 방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장소는 어디가 적당할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떠올려보라 이야기합니다. 끝을 알아야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법이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을 펼치면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잘 들어보시고 답해보시겠어요? 우선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앞으로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가요?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일을 더 하고 싶으신가요? 취미의 시간을 더 쏟고 싶으신가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으신가요?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고 싶으신가요? 대부분 하고 싶은 일이 아직 많이 남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설정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각 장의의 시작과 끝에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문을 받았을 때와 내용을 읽은 후의 느낌이 분명 다를 겁니다. 마지막 질문 페이지에는 달라진 생각과 함께 자신만의 정답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1년 뒤의 날짜를 적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1년 뒤의 오늘을 마지막 날로 정해두었습니다. 일부분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1년 뒤의 오늘을 마지막 날로 정해두었습니다. 1.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스스로에게 만약 앞으로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라고 물었을 때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언가를 이뤘다고 자신있게 말할 만한 것이 없어. 사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많은 사람에게 배만 끼쳤어.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지?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인생이든지 반드시 의미가 있다고 인간은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다고 말입니다. 말만 번지르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는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일과 저의 인생을 통해 절실히 느낀 바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의료업에 종사하다 보면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환자 병이 진행되어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 이대로는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환자 자신의 인생에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고 대단한 일도 못했다며 이런 삶에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환자 모두 극심한 괴로움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많은 환자들이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를 받으면서 시간을 들여 충분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내 인생에도 확실히 행복한 일 자랑스러운 일 소중한 일 경험을 통해 터득한 일이 있었구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 이는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려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건강한 사람도 인생과 존재의 의미를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진심으로 나는 필요한 존재라고 마음 깊이 생각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혹은 사회에 도움이 되었는가 이렇게 결부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마 주변인들로부터 네가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런 말을 들으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몸소 실감함으로써 자신의 인생과 존재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테지요. 그러나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으로 인생의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인생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스스로가 무력하다는 생각에 힘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평온하게 삶을 마감하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몇 번이나 죽고 싶다며 마음의 문을 닫은 채 떠난 환자도 있습니다. 또 저는 죽지 않죠? 죽지 않는다고 말해주세요 라는 환자들의 필사적인 몸부림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던 적도 있지요. 저는 줄곧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일해왔고 어쩌면 마음 한편에는 환자의 고통을 없앨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리잡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사가 되었음에도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도 고통을 덜어줄 수도 없었지요. 자신의 무력함에 괴로워하고 내가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며 환자에게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고민하고 괴로워한 끝에 나 자신도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니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은 나야말로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고 가족 가족 동료 친구 먼저 하늘로 가신 아버지 마지막을 함께한 환자 그리고 이런 나를 여기에 두신 신의 존재에게서 도움을 받고 있었단 사실과 설령 무력하더라도 환자 곁에 계속 있어주는 것이 중요하단 사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사람과 끈끈하게 마음이 이어져 있다면 환자 곁에 남을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 곁에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환자 곁에 머무는 일이야말로 무력한 나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삶의 가치도 없고 살아있는 의미도 없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환자들의 지지 덕분에 어떻게든 이 일을 계속해 올 수 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어떤 사명이 있고 모두 그저 사는 것만으로도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타인과 비교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명확하게 알기 쉬울 수도 있고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누군가의 사명이 어떻든 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무엇인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사람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반드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됩니다. 생명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존재만으로 이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많은 환자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회 안에서 활발하게 일을 하는 와중에는 알기 쉬운 사명 이해하기 쉬운 가치와 의미에만 주목하기 쉬운데 많은 이가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큰 고비가 다가오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지금까지 몰랐던 인생의 의미와 자신이 살아온 이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에는 의미가 없어 나에게는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인생이 만약 1년 후 끝난다면 하고 가정한 후 과거를 충분히 돌아보세요. 어쩌면 다른 풍경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존재는 반드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 점만큼은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져요. 어떤 인생이라도 반드시 의미는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삶의 의미를 찾음으로써 매일매일 굳세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8. 외롭고 쓸쓸한가요? 고독을 느끼는 순간은 불시에 찾아옵니다.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어 혼자 사는 집으로 돌아와 아무도 없는 방에 불을 켤 때 친한 친구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후에 설령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며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겠지요. 평소에는 나름대로 혼자 즐겁게 생활하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상상했을 때 문득 가족도 배우자도 없이 혼자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아닌지 쓸쓸함을 느낄 수도 있지요.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호스피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혼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환자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 독신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통계 조사에 따르면 50세대의 미혼비율을 가리키는 생의 미혼률이 1990년에 남성 5.6% 여성 4.3% 였던 것이 2000년에는 남성 12.6% 여성 5.8% 로 2010년에는 남성 20.1% 여성 10.6% 2015년에는 남성 23.4% 여성 14.1% 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저는 모두가 가족이나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 사고 방식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지요. 혼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단 사람도 있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인연이 닿지 않았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가족과 배우자가 있어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대방보다 먼저 떠났다면 오히려 고독을 느끼기도 합니다. 독신이어도 가족이나 배우자가 있어도 인생의 어디쯤에서 고독을 느낄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 이지요. 인간에게 버팀목이란 가족과 배우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없지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외롭지 않다는 사람도 있을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와 함께 보낸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면서 전세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 외에 다른 사람과 쉽게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 외롭다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조차도 입원한 환자와 면회할 수 없게 되어 혼자서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독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고독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방법은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사람의 운명이다. 인간은 고독으로 인해 그 자신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했는데 예를 들면 혼자이기 때문에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혼자이기 때문에 비로소 나답게 살 수 있다. 이와 같은 뜻으로 혼자 있는 것 고독한 것을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다면 앞으로의 인생에 설령 힘든 이별이 있다고 해도 분명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발상의 전환은 성격과 가치관에 크게 좌우됩니다. 사람마다 성격과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에는 다양한 일이 생기는 법입니다. 아무리 해도 고독을 즐기지 못하거나 마음을 터놓을 상대가 없다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나 배우자 소중한 친구와의 이별을 겪고 갑자기 고독해진 사람도 있을 테지요. 그러나 고독할 때 나를 바쳐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반려동물 때로는 자연과 마음으로 나누는 유대감이 고독을 위로해 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환자들 가운데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와 하늘나라에서 만날 테니 죽음이 전혀 무섭지 않다며 미소를 띄고 이야기하던 80대 여성 환자도 있었고 가정을 기르던 강아지 덕분에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었다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또 건강할 때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척척 일을 해내고 밤늦게 귀가하는 나날을 반복하며 왕성하게 일하던 50대 남성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폐암이 발견된 후 생활이 급변했습니다. 의사로부터 이미 암이 곳곳에 전이되었고 적극적인 치료가 어렵다 1년 이상 살기는 어렵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환자는 고민하고 괴로워한 끝에 조금씩 자신이 병에 걸렸단 사실과 남은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단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주변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병이 발견되기 전에 환자는 매일 아침 집에서 옆까지 가는 길을 옆도 보지 않고 빠른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서 익숙한 길을 걸으니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길가에 빈 작은 꽃 이었습니다. 아스팔트의 아주 작은 틈에서 용쾌도 온 힘을 다해 피어있는 꽃을 보고 생명이라는 것의 위대함을 느끼며 무척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뿐만 아니라 파란 하늘 빛나는 태양 나무들의 푸르는 산뜻함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기분 좋은 바람 등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환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을 좋아해서 바쁘게 살아왔으니 충실한 인생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면 제가 이렇게도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자연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생명의 소중함도 그것이 나에게 주는 생명력도 줄곧 알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극심한 괴로움을 떠안고 있거나 어쩔 도리가 없는 고독이 느껴질 때는 꼭 자연을 둘러보세요. 산과 바다로 나가보기도 하고 그럴 여유가 없다면 창밖에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거나 근처 공원의 나무들을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한두 번으로는 큰 변화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매일 자연을 마음에 두면서 생활하면 자연과의 유대감을 느끼고 인생을 보는 눈이 조금씩 바뀔 것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느낌으로써 안고 있던 걱정이 작아 보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사는 기쁨과 가치를 느끼며 자신이 자연으로부터 생명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여기게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존재와 이어져 있다고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음의 버팀목이자 고독의 치유법입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의 운명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말입니다. 고독과 불안 두려움은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관계있다고 말합니다. 이 고독이란 문제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령 혼자라고 해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기쁨과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외롭고 쓸쓸한가요? 14. 힘든 고민이나 괴로운 일이 있나요? 살아있는 한 우리는 다양한 괴로움에 휩싸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소중한 사람이나 물건을 잃어버린 괴로움과 질병의 고통, 아무리 행복한 듯 보여도 누구나 반드시 어떤 괴로움을 안고 삽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 하나 없는 인생을 걷고 싶다거나 인생에서 괴로움을 없애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괴로움을 떨쳐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괴로움은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과 현실과의 차이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노력 등으로 희망을 실현하거나 현실에 맞춰 희망의 기준을 바꾸므로서 해소할 수 있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고민한다면 식사와 운동으로 신체 기능을 되도록 유지하려고 노력하거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생활 방식을 바꿉니다. 도전하려는 시험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를 더 열심히 하거나 치고 싶은 시험의 수준을 낮춥니다. 원하는 물건이 비싸서 사지 못해 아쉽다면 어떻게든 돈을 모으거나 수중에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희망과 현실의 차이를 메우면 어느 정도 괴로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해소되지 않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중한 사람을 먼저 보낸 괴로움은 어떤 방법을 써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떠난 일을 돌아오게 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치료할 방법이 없는 병에 걸려 일도 못할 뿐 아니라 장을 보거나 화장실에 가는 등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일조차 할 수 없을 때의 고통은 필설로 다할 순 없는 법이지요. 병으로 몸도 아픈데 거기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짜증과 불안 때문에 이런 인생 따위 빨리 끝내고 싶다는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목숨을 소중히 여기라거나 당신보다 힘든 사람이 많으니 그에 비하면 행복한 것이라는 말을 절대 할 수 없거니와 그 말이 괴로움을 전혀 줄여주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고통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란 아름다운 자수를 뒤에서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은 프랑스의 고생물학자이며 가톨릭 사제이기도 한 테아르드 샤르덩이 한 말입니다. 자수를 뒤에서 볼 때는 한 땀 한 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앞에서 보아야 비로소 그 의미와 아름다움을 알게 됩니다.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은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돌아보면 고통 속에서 배운 것과 얻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통이 있기에 여러분의 인생이란 세계에 하나뿐인 직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와 가족들은 처음에는 본인이나 가족이 큰 병에 걸린 사실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에 매우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과 선함 감사함 일상의 위대함 자연의 아름다움 지금껏 살아온 의미와 존재의 가치 등 고통에 직면하기 전엔 몰랐던 것 당연해서 놓쳤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병이라는 괴로움을 안게 된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은 법입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고통과 제대로 마주함으로써 인간은 진정한 강인함과 참된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만큼 성숙해져요.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과 괴로움 중에는 어떤 노력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괴로움에서도 우리는 분명 무언가를 배웁니다. 고통에 직면하고 고민하고서야 비로소 인생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강인함과 행복을 손에 넣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